좀 있으면 메네티아 약간 중심이에요 완전 산마르크 관장이라고 완전 중심이고 심장인데 사실 낮에 가면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이거 밤에 봐야 느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잠깐 가서 한번 보고 지금 볼 수 있어요? 오 그래요? 대박 알베 잘하네 이거 약간 감정 여행인데 감정 여행 아니 이제 신뢰도가 엄청 올라갔어요 지금 감정 여행 사람이 없을 때 제대로 즐기고 이렇게 인생 컷도 또 찍어드리고 와 대박이다 그다음에 목소리도 그렇게 해야 돼?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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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하는 거 같은 그 뭐야 미쳤나 봐 우와 헤에에에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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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여긴 바로 산마르크 관장이에요 우와 우와 진짜 예쁘다 그냥 광화문 관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와 우와 여기가 돼 우와 예쁘다 예뻐 우와 좀 이래 밤에 사람이 없고 여기 밤이네 진짜 여기 밤이네 진짜 오 알베 베네치아 야간 투어 괜찮은데? 밤에는... 밤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특히 보통 여자친구랑 많이 돌아다녔죠 밤에는... 그래서 매니저 오는 사람들한테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신혼교회 여행을 오잖아요? 낮에 둘이 방에 있어라 방에 있어라 낮에는 방을 즐겨라 꿀팁 대박 그리고 밤에는 나와서 산책하라 이곳은 보관중이라 좀 아쉽긴 한데 어차피 다들 신혼여행 다시 오면 되니까 느낌이 약간 고만해진 것 같은데? 동네 오니까 약간... 우리 집이다 아까 파리 경유할 때만 해도 표정 안 좋았거든요 아... 이제 집이다 이제 집이다